오늘 국내 승시는 지난 이틀간의 반등을 뒤로 하고 하락세를 보이며 살짝 쉬어가는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시장의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하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와 투자 전력 어떤 것들이 있는지 투자 텔미를 통해서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이성홍 이사 그리고 김대준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가 이제 힘이 없을 때 시장에서는 틈새 테마가 형성이 되거나 다시 실적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이 딱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 텔미는 시장의 영원한 테마로 꼽히는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을 해볼게요. 네 카페 24 얘기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그러니까 3시 50분에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실적 결과와 더불어서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증권사들의 코멘트를 이제 한 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보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 24 이번 2분기 실적 결과 시장 컨센서스 매출액이 745억 원이었는데 758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 컨센 상회를 하게 됐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센서스 65억 원이었는데 6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카페 24 실적에 대해 칭찬 일색인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미래의셋인데요. 유튜브 쇼핑 기어가 없는데도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뭐 이런 평가를 내놨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실적 앞으로 더 무조건 좋아진다. 올라오는 속도는 유튜브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유튜브 쇼핑이 반영되지 않은 실적이 이 정도인데 유튜브 쇼핑 모멘텀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 카페 24는 더 좋아진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적이 주가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호실적에 힘입어서 오늘 출발부터 좋았습니다. 카페 24의 주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4% 올라서 오늘 문을 열게 됐고요. 장 초반에 그러니까 오전장에는 무려 11% 넘게 오르는 강세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현재 오후장에서는 좀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6에서 7%대 주가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 고점은 4만 2천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홍 이사, 증권사들이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동의를 하시는지 카페 24의 주가가 의심의 여지 없이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데이터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총상품 판매량이라는 데이터고요. 2분기에 총상품 판매량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9.7% 성장을 했습니다. 시장 성장률은 한 7.9% 정도가 되었고요. 네이버의 국내 기준에서는 한 5% 전후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 플랫폼사, 그 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시장 성장 대비해서 지금 카페 24 같은 경우에 플랫폼이 성장을 더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총상품 판매량의 증가, 성장 추이 같은 경우는 증가의 폭 같은 경우가 지금처럼 나타날 때는 한 10% 중반까지도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구조의 추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 증가가 되는 폭을 대입을 해봤을 때 다시금 시가 총리 1조 정도의 회복 같은 경우는 가능한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데이터가 좋아진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하반기에도 우리가 실적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주가를 믿어서는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총상품 판매량 증가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의 추세 추이로는 충분히 10% 중반대의 데이터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AI 쪽에서 AI 투자 이후에 성과가 없다 보니까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기존의 투자 폭을 줄인다고 하면 조금은 우리가 예정된, 예상되는 총상품 판매량 같은 경우도 조금 붙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를 체크해야 되기에 한 번 데이터를 관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강력 매수를 권고하시는 건 아니네요? 아니죠. 강력 매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데이터 올라오는 10% 중반 이상 올라오는 거 보고 그때 추격을 하셔도 되고요. 시가 총액이 한 8천억 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죠. 7천억 정도에서는 강력 매수 가능. 그다음에 1조 이상에서는 매도 이런 식의 대응 부분을 열고 좀 보시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사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지금 따라 사지는 말자라고 카피24에 대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텔레그램방 확인해 볼게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SK바이오팜을 골라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매출액이 1,339억 원, 영업이익은 260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 코멘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컨센이 각각 1,167억 원 그리고 106억 원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컨센을 145% 상회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먼저 실적을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너네만 돈 버는 제약바이오회사냐, 나도 있다라는 걸 SK바이오팜이 수치로 증명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주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SK바이오팜의 주가는 하락세를 그렸었는데 실적 발표 후 보시는 것처럼 바로 강세로 전환이 됐고요. 장중고점 9만 2,400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일봉으로 봐도 오늘 이제 주가가 바닷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과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김대준 대표, SK바이오팜도 실적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성바이오로직스처럼 좀 갈 수 있을까요?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신 텔레방이 어딥니까?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특이점이 왔다라고 SK바이오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시장에서 강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좀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접근하실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로의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신약, 두 번째는 위탁생산이나 시밀러 이쪽의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신약 관련 종목들이 최근까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위탁생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좋았죠. 그런데 이제 SK바이오팜이 의미 있는 특이점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특이하게 흑자로 돌아섰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흑자로 돌아선 게 의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총이 7조 원 규모 되는 회사가 분기 한 200억 벌었다라고 한다면 아주 큰 건 아니죠. 하지만 트렌드, 추세, 관성의 변화의 흐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최근 2개 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분기에서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있죠. 그런데 흑자로 돌아서는 내용을 한번 따져보니까 의미 있는 상황에서의 신약 관련 내용들에 점증되는 매출과 이익치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뇌전증 치료제를 현재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뇌전증 치료제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랍니다. 전문기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이쪽에서 매출도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정도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뇌전증 치료제만 SK바이오팜의 어떤 이익치가 개선되는 치료제이냐. 앞으로 후속적으로 추가로 나올 상품이 한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SK바이오팜의 특이점이 왔다라는 측면에서의 첫 번째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SK그룹 내에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반도체 다음으로 전략적으로 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12월에 대기업단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지난해 12월에 인사이동 내에서 큰 대기업들의 인사이동 과정에서 승계, 2세, 3세 승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후계자들이 대부분 바이오 기업의 역할을 맡는 직책으로 옮겼습니다. SK그룹 같은 경우는 장녀분이시죠. 미국에서 바이오 공부를 했고요. 한국에 와서 SK바이오팜에서 팀장급 역할을 하다가 본부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바이오 산업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흑자 전환이 지금 현재 나타난 상태이거든요. 전체적으로 SK그룹에서 기존의 반도체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해서 추진작을 가지고 밀었다고 한다면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어요. 다음 스텝으로 바이오 산업을 밀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판단해보게 되면 SK바이오팜 특이점이 온 상황에서의 현재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과연 지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일부 상승했지만 여전하게 저평가, 메리트 있는 구간에서의 흐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돈 버는 지역바이오 안에 SK바이오팜도 포함이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과 같은 추진력을 이제 얻게 됐다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저희가 실적을 들여다볼 종목은 CS윈드입니다.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0시 반쯤에 이제 CS윈드의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매출의 컨센이 7,300억 원대였는데 8,578억 원으로 나왔고 영업이익은 컨센이 409억 원이었는데 무려 1,300억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 대비에서 상당히 잘 나온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실적 발표 후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한 글이 텔레그램 방에 공유가 됐는데 CS윈드를 바람개비 회사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계약금이 올라와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이런 코멘트를 먼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상당히 유명하면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볼멘 소리를 많이 듣는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유진투자증권 한병하 애너리자 위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성욱 이사님이 옆에서 제일 멘트 듣고 웃고 계시는데 일단은 그 코멘트를 좀 들여다보면 CS윈드가 인수한 덴마크 해상풍력 타워 하부 구조물 기업인 블라트 고객사들과 재협상으로 단가가 인상이 됐고 그 외에도 사업들이 정상화되면서 하반기에도 이익 레벨이 달라지는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CS윈드의 주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실적이 좋을 거라고 전혀 이제 예상을 못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상당히 놀란 기업 중에 하나고요. 오늘 이제 분봉 보시면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역시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주가 상승세 오후장 내내 그려놨고 결국에는 현재 오늘 장중 고점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승폭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16% 넘게 오르며 6만 1,3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용 이사 제가 한병화 위원 언급하니까 왜 웃으셨어요? 유약을 잘 해주셔서 고마워서 웃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병화 위원의 코멘트에 실적과 관련해서 더 덧붙이고 싶은 코멘트 있으실까요? 우리가 보통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 신재생 같은 경우는 먼저 계약이 이루어지고 단계별로 5년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초기에 한 30%, 중기에 20%, 마지막에 50% 이런 식으로 수치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작년이었죠. 덴마크의 베스타스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금액 같은 경우를 수치를 못하고 날라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풍력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쉬었었는데요. 지금 들어와서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보고 시장이 반응하는 이유가 계약금 형태에서 조금 유리하게 CS 윈드 회사 쪽으로 변환 측면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단순히 매출 볼륨이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협상과 관련해서 단가의 우월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라든지 그 형태를 제외하더라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기본으로 이제는 한 자릿수 중반까지는 올라왔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나오는 수주 같은 경우가 볼륨이 올라가면은 영업이익이 한 두 자릿수까지도 회복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2분기 실적 이후에 이제 하반기 실적 또한 기대를 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애널리스트와의 관담회가 이제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미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회사 측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던데 뭐 리스크는 있겠지만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돼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본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코멘트를 했던데 저는 이사님의 의견도 좀 궁금해요. 우리가 현대차 컨코러에서도 그랬고 CS 윈드도 그렇고 다른 모든 기업들 같은 경우가 대선 후보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다 대비를 해놨어요. 그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대선 후보에 따른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거든요. 금리 같은 경우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고 그러면 금리의 부담을 받아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진행이 안 되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그런 우려였죠. 우리가 가깝게 한 3일 전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를 하다가 그게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니 또 이야기가 쏙 들어가는 모습들인데요. 침체가 온다고 하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진행이 안 될 텐데 침체에 대한 부분은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금리에 초점을 맞춰서 유리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가 측면에서 김대중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빠졌으니까 CS민들 주가도 같이 빠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까지 최근 상거래일의 반등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실적도 이제 잘 나왔겠다. 주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제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CS&도 한번 사보겠습니다. 그런데 좀 시장에서 최근에 미국 대선이 진행이 되면서 좀 많이 잊혀졌던 종목이 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풍력 흐름과 관련해서 해당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상풍력 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시나요? 해상풍력. 영국이죠. 아, 영국. 영국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생산 전력을 판단할 때 2위부터 마지막까지 딱 합친 것보다도 영국에서 생산하는 해상풍력이 50%가 넘습니다. 전 세계에 생산되는 해상풍력 전력의 50%가 넘는 부분을 영국이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왜 영국에 대한 매출과 영국향 수출이 이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CS&도 실적 한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어느 부분에 대한 실적이 개선이 됐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인수한 블라트사라고 덴마크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가 한 300억이 짜리 샀거든요. 굉장히 싸게 짜리 샀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이 이번에 실적 나온 매출의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은 앞으로 영국향 매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풍력과 관련된 테마성 내용으로 해당 주가에 대한 반응을 하기보다는 이 회사의 전체적인 매출과 성장세가 자회사를 통해서 앞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 접근해 볼 때 해당 종목에 대한 상후 주가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의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S윈드, 지금 많이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출발점에서의 흐름에서의 모습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중장기적으로 상승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CS윈드의 주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저희가 얘기 나눌 주제는 전기차 화재입니다. 최근에 이제 총라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데 이어서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와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어제 이래서 전기차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면서 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최근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심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걸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 그러니까 9월에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일단 화재와 관련해서 결국 문제는 배터리인 것 같은데 헤드라인만 최근에 이제 쭉 보면은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배터리 정체도 모르는 전기차가 50만 대다 뭐 이런 헤드라인 기사도 있고 이번에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이 차주와 관련된 글도 며칠 전이긴 한데 텔레그램 방에 공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일단 차주가 배상을 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피해가 100억이면 일단 차주가 배상을 하고 뭐 구상권 다툼에 뭐 이러다 보니 개인 파산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전기차를 새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중고차 되파는 것도 아무도 안 살 텐데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리튬 배터리에서 이제 화재가 나면 하나의 셀에서 불이 나게 되고 이제 도미노처럼 계속 다른 셀로 불이 옮겨 붙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 한중 NCS가 관련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주가는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이슈 때문인 건지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고 현재 구간에서는 5%대 주가 상승세를 그리며 4만 4,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성웅 이사, 한중의 NCS가 정말 찐 수혜주인가요? 수혜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사고라든지 이벤트가 있을 때는 관련주를 찾기 시작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열관리 시스템 이런 사업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CSS가 과거에 삼성 SDI 쪽에서 불이 났었죠. 그랬을 때는 조치를 취한 게 전압을 강제로 낮추라고 했었거든요. 특정인상으로 못하게. 그런데 이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화재와 관련해서는 순행이식이라든지 온도를 제어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를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을 양산하는 동사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좀 쇠가 된다고 일컬어지고요. 직접적인 쇠보다 하나의 테마적인 요소 그런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매수에 대한 의견은 주실 거예요? 매수는 아니고요.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매매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이 가능하고 일정이 뒤에 남아 있다 보니까 뒤에 일정 정도의 기간을 갖고 트레이딩 정도를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종 NCS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들어봤고 그럼 김대준 대표, 이 종목을 제외하고 혹시나 우리가 정부의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로 좀 수회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더 있을까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방식이 전해액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는 현태로 진행이 되고요. 이게 전구체로 가게 되면 화재 위험성이 크게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I 같은 종목들이 향후에 수회를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전기차 화재와 관련돼서 이게 호재성 재료로 반응되는 종목이 있고 또 악재성 재료로 반영이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재료적 가치 측면에서의 내용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BMW 주행 중 사고 화재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기억들도 하고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노트7, 갤럭시 노트7 화재 사건들도 많이 시장에서 회자되고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이때에도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하루 이틀 정도 이슈화가 되고 이후부터는 다른 이슈로의 시장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이슈로의 수회를 받거나 또는 악재성 재료로 부각이 되는 형태에서의 내용들은 오랫동안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배터리 업계에서는 전고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삼성 SI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뷰이고요. 또 소화기, 화재 진압과 관련돼서 우리 상장기업 중에서 몇 없습니다. 그중에서 파라텍 같은 종목이 소화기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 있죠. 이 정도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유효하게 운용될 수 있는 종목이고 재료적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금보다는 그냥 관심권에 두시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내용들만 파악하시는 게 어떠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가 또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청라 아파트 전기차 차조에 관련된 글 읽어드렸는데 이게 루머라고는 합니다.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사에서 보상하고 이제 차조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식으로 간다. 다만 이미 판례로 차조가 화재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불가하다는 해석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 탈미로 오늘 저희가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찾아봤고요. 지금까지 이성욱 이사와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